미국 비자를 취득한 한인들의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김이삭 기자가 보도합니다. 비자 유형별로 살펴보면 유학생 비자를 받은 한인이 28,491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하지만 이 수치는 지난해보다 3만 명 아래로 떨어진 것으로 감소세를 면치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유학생 비자가 감소한 반면 유학생 비자 다음으로 많이 취득한 교환연수 비자의 경우 1만 4,077명으로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습니다. 또 한인들이 최근 많이 이용하고 있는 특기자 비자 취득은 지난해 657명으로 전년도 410명보다 200명 이상 늘었습니다. 이외 종교 비자는 지난해 453명으로 전년도와 비슷한 규모를 유지했습니다. KBTV 김이삭입니다.